4. 아 진짜 없는데?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경기를 잘 마치고 왔다 상위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7K일 하고 왔다 너무나 만족하는 결과다 그리고 베스트 클립 사항도 받았다 내 대망의 날 15일 포타임스 데뷔 현장에 왔는데요 오래 살아 남아서 오겠습니다 오래 잘 나와야지 연습해야지 틈틈이 이리로 와 그러지마 그한테 왜 그래 갈 길이 멀다 아 뭐야 어색 우정상 외로움 왕따 마치고 필요 우정상 왕따 집에 잘 도와야겠다 반하들아 밥 먹었어? 사람들 좀 기다리세요